우리 예비고일 친구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열정국어 권선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번 겨울방학 예비고일 국어 1등급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겨울방학 학습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고등국어가 어렵다라는 말 아마 다들 들어봤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 어렵고 양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번 겨울방학에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당장 빠르게는 3개월 뒤에 있을 우리 친구들 고등학교 1학년 첫 내신시험 결과가 자지우지 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모의고사, 수능, 국어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한 친구들 많이 있죠.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 걸까? 자, 고등학교 국어는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비고 1은 이거 두 가지를 다 놓칠 수가 없어요.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둘 다 잡아야죠. 자, 이 둘 다 잡기 위해서는 좀 전략적인 그런 계획과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예비고 1한테 1등급을 위해서는요. 일단 지식과 독해력. 자, 이거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데 지식은 개념이나 작품력 같은 자, 말 그대로 배경 지식을 의미하고요. 자, 독해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문을, 모르는 지문을 읽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문제풀이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내신이나 수능이나 이거 두 개가 약간씩은 다 믹스가 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좀 더 중점적인 영역을 얘기를 해드리자면 지식은 내신 대비에 아주 큰 영향을 주고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독해력 같은 경우에는 수능 국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비고 1은 지식이 더 중요합니다. 지식이 더 중요해요. 자, 개념이나 작품력이 없으면 당장 얼마 안 남은 이 3개월 뒤에 있을 내신 대비를 제대로 해낼 수가 없어요. 그 내신 대비를 열심히 공부를 해도 등급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만 내는 것이 아니라 외부 작품, 개념을 말을 바꿔서 출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독해력이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지식이 더 빨리, 좀 더 완벽하게 갖춰져야 된다.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방학 때는 독해력 공부를 안 해도 되나요? 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비중이 중요한 거예요. 밸런스가 중요한 겁니다. 자, 지식 7, 독해력 3에 해당하는 비중으로 공부계획을 짜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공부계획 짤 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 제가 또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내신 국어에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공부해야 될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자, 먼저 11종 교과서 통합 국어가 있습니다. 우리 현재 고1 친구들이 사용하는 교과서가 11종 정도 되는데요. 자, 그 교과서의 내용 중에서 가장 공통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개념이나 작품 이런 것들을 미리 뽑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 배정이 보통 2월 초에 많이 납니다. 그럼 그 전까지 자, 이 11종 국어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사실은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고등 국어에 대한 그 어떤 정보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1차적으로 내신 대비를 준비를 할 때 혹은 수능 개념 공부를 할 때 11종 국어만한 게 없어요. 이 통합 국어를 하면서 개념도 여러 가지로 배우고 자, 작품력도 특히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 맞는 자, 내신에서 외부 작품으로 많이 출제되는 자, 이런 11종 국어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본인 학교 발표가 난 다음부터는 본인 학교에서 어떤 국어 출판사를 쓰는지 알고 있잖아요. 자, 그 이후에는 자습서를 해당 출판사의 자습서를 구매를 하셔서 그 자습서의 내용을 좀 차근차근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시기상으로는 11종 국어는 이제 1월 말까지 집중학습이 필요하고 자, 자습서 공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 달부터 시작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습서가 양이 되게 많은데 교과서 한 거에 대한 건데 이걸 다 공부합니까? 그렇기엔 양이 너무 많고요. 사실은 문학과 문법 단원 이거 두 가지에 좀 집중해서 미리 예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보통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어렵다. 1등급에 못 간다. 할 때 이유가 되는 단원이 바로 문학과. 문법입니다. 이거 두 가지가 너무 어렵게 지금 교과서 외적인 것까지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문학 문법 단원을 먼저 공부를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이제 수능 국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우리 친구들은 이번 방학 때 내신 국어에 대한 선행 공부를 좀 더 먼저 하시는 게 그게 현실적으로 1등급 빨리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수능 국어 중에서도 특히 비문학은 사실 내신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학교에서 독서 관련된 이 비문학 관련된 단원들이 고1교과서에 있긴 하지만 시험범위에 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들어간다고 해도 거의 다 암기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수능 국어 비문학은 암기입니까? 아니죠. 모르는 지문이 나오면 그 지문의 내용을 토대로 내용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문제풀이 능력이란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자, 문제가 하루아침에 이 실력이 생기진 않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현재 수능 국어는 비문학 파트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당장 이번 방학 때 엄청나게 많이 해서 당장 잘해야 돼. 이런 것까진 아니지만 점진적인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차근차근 난이도를 올려가면서 실력을 쌓는 게 중요하다라는 사수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할 필요 없고요. 하루에 한 지문. 하루에 한 지문 정도씩 좀 꾸준히 독해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대신 그냥 읽고 그냥 문제 풀고 넘어가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지문 보는 만큼 완벽하게 보려고 노력해야 돼. 이 지문 내용을 내가 완벽하게 숙지될 수 있을 때까지 몇 번이고 계속 읽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완벽하게 숙지를 했다고 생각이 들 때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내가 이 문제를 다 마칠 수 있는지 이 문제의 선지가 지문의 어느 부분에서 연결돼서 출제가 된 건지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해 주셔야 독해력도 좋아지고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한 눈도 보는 눈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상은 고등학교 1학년 최근 기출 모의고사 3개년에서 5개년 정도에 해당하는 그 모의고사에 비문학 문제를 하루에 한 지문씩 풀어주시면 돼요. 우리 친구들이 간혹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요. 선생님 비문학 그런 문제집을 뭘 살까요? 사실은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들도 처음보다 기출 문제를 모아놓은 기출 문제집일 뿐이에요. 다만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이렇게 제재별로 구성이 되어 있다거나 약간 문제집마다 구성한 컨셉이 조금씩 다를 뿐이거든 그럼 아직 우리 친구들은 본인의 취향력을 모르잖아 예를 들어서 비문학 공부를 해봤더니 아 나는 과학이 너무 어려워 나는 사회, 경제가 너무 어려워 그러면 그런 제재별로 된 문제집을 사서 그 파트를 좀 집중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 친구들은 처음이다 보니까 뭘 어떻게 모르는지 뭐가 어려운지 모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메가스터디 사이트에 보시면 기출 문제들, 고1 역대 기출 문제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해설 강의까지 다 선생님들이 찍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출 문제를 뽑아 예를 들어 내가 5개년으로 하기로 했으면 가장 최근 거 말고 5년 전 거 그걸 프린트를 하셔서 일단은 한번 풀어보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풀어봐.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 비문학에 있어서는 하루에 한 질문씩 내가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세트 풀고 그 내용 가지고서 일주일 내내 비문학 한 질문씩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실전 모의고사 공부도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수준에 맞는 비문학 공부도 제대로 시작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점 최근으로 올수록 어려워져요. 어차피 자 그래서 점점 좀 난이도가 올라가게 될 거고 그렇게 5개년을 다 끝낸 이후에도 내가 좀 더 공부를 할 여력이 있다 하는 친구들은 그리고 아 내가 정답률이 좀 너무 좋은데 나 비문학 좀 화나봐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를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고2껄 풀었는데 너무 어려워.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3월, 6월, 9월, 11월 4개의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시기시기마다 뒤로 갈수록 어려워져요. 그래서 3월 거 다 풀었으면 6월 거 6월 거 다 풀었으면 9월 거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될 문제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대신에 이걸 어떻게 소화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수능 국어 얘기를 좀 해봤어요. 자 추가 이번 겨울방학 때 사실 내신 국어, 수능 국어 관련해서 이거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 필수적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내가 플러스 알파로 좀 더 뭔가를 해보고 싶다. 어 나는 공부할 여력이 좀 더 된다 하는 친구들은요. 선생님이 고전문학 중에서도 시조, 작품 정리를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서 외부 작품 연계율이 요새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은 아무거나 같다네요. 근데 1학년은 시조가 적중률이 가장 좋아요. 시조부터 외부 작품으로 많이 출제를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시조가 계속 생산돼요? 그게 아니잖아. 이게 고시조 같은 교전문학은 좋은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미리 공부를 해놓으면 그냥 걔네는 고3 때까지 그냥 쭉 계속 가는 그럼 나의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시조가 가장 연계가 많이 되고 출제가 많이 되고 적중률이 높다 보니까 자, 이 시조 정리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번 겨울방학 아주 중요한데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 어떤 것들을 공부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공부를 해야 할지 같이 선생님과 얘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올라와서 국어 공부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이게 내가 열심히 한다고 성적이 항상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래서 준비가 필요해. 열심히 해서 성적이 무조건 잘 나오면 다들 1, 2등급 받죠. 근데 다 같이 열심히 하거든. 그런 상황에서 내가 1등급을 받고 싶다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노력과 준비가 미리부터 필요하다라는 걸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겨울방학 화이팅!